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! 오늘 먹을 음식은 진짜 맛있다! 와 진짜 맛있다 얼굴색 아 이게 되게 탈락상으로도 뒷고기 먹었네 어린거 물어봤네 누가 있겠네 밥은 밥이고 면은 면이지요? 약이구요 라인은 다른거에요 공개고는 다 못받아요 자막으로 써라 그냥 자막으로 쓰지 말라고는 안하셔 공개고는 써줘 밑에다가 왜요? 너도 써줘야돼? 롤드웨어?